고맙다! 고마웠다 우리 13냅 이제 만넥으로 다시 보자 갈게요 이거 찍으면 돼요 샹샹샹샹샹샹샹 14냅에 찍고 경험치 주거든요 자 만넥 챔피언 잠금해제 자 이제 하나 주고 자 첫 챔피언을 휴대카로 갑니다 가자 골드 12,000개 오석 50개 카드 500개 다이언트 자 이제 갑보자 이제 첫챔피언 카드 뭐 나올거 같아 자 뭔갈거 같아 맞춰봐 갑골킹 자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나이트 같은걸 원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아직 남았거든? 이거, 와이드 상자 있어. 지금 이딴 말이야 자, 자 일단은 건설, 와이드카드,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자 빨리 빨리 아, 야야 가지만! 자, 자 아처킹 차라리 아처킹 나와라 그래, 이렇다 아, 그래! 내가 해골킹나와라고 빌면은 오히려 이 슈퍼에서 얘네들이 다력을 주냐니까? 오케이, 나 해골킹을 원해 하나, 해골킹 우리 12레비 찍자 하자, 해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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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해골킹 해골킹 해골 됐어! 골드나잇. 괜찮아. 골드나잇. 골드나잇. 핫골퀸. 핫골. 핫골퀸. 개인적으로 아초퀸을 원했는데. 왜냐면 아초퀸을 부덤에다 쓰고 싶거든요. 아초퀸 부덤데. 아무튼 뭐 챔피언이 여기도 파나요? 여기도 파나요 챔피언이 가끔씩? 아무튼 힌터 만렙을 찍었습니다. 자. 가자. 랭게임 한 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우리 빨리 해보자. 가자. 클루 지웠다고. 빨리 깔아. 빨리 깔아. 자. 나 14렙이야 인마. 야. 야. 나 14렙이야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나 14렙이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맨날 맨날 탑 200, 400 이런 식으로 졌는데.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거든? 넌 내가 이기지. 우리 안트로피 7천 가자 시즌 초에. 달리자. 갓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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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빡기만 할게요. 일단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6,800, 7,000대.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서. 인드. 음. 이거는 이렇게 달려야 돼. 달려서. 배드로 살려야 돼 이거. 그치. 저런 식으로 살려서 가져야 돼. 어. 나이스. 토네로 모으면 개꿀이죠. 토네로 깔끔하게 모아주고. 나이스. 자. 배드야. 배드야. 안 돼. 안 돼. 아. 오케이. 자. 자. 우리. 맨날 아레나타워가 이제 데미지가 약했는데. 우리 이제 아레나타워가 이제 잘 때려줄거야. 자. 아레나타워 때려. 그치. 아레나타워 잘 때린다. 자. 안 돼. 와. 아레나타워. 야. 감전돌이 저렇게 빨리 잡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감전돌이를 저렇게 빨리 잡아주니까 이게 기분이 좋나. 와. 아. 낚시꾼. 그럼 얘 뭐. 각굴킹에다가. 어. 뭐야 저게. 묵군도 쓰고 있는데. 각굴킹도 쓰고 가지고. 별을 보고 다 쓰네. 해굴 군대에다가 뭐. 이상화. 이상화 다 쓰네. 이상화 다. 뭐. 몸에 좋은 건 다 넣어놨어 아주. 어? 이건 독서야. 이건 독서야 돼. 자. 독에 녹죠. 독에 녹아요. 녹아요. 힌드. 힌드. 자. 각굴킹 내려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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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쓸데없이 등장음만 좋아가지고 저거. 좋은 건. 하나도 안 좋은데. 어? 등장음만. 따라란. 좋아가지고. 가자. 어. 무덤이야? 아. 각굴킹 무덤댁이구나. 그. 각굴킹이 스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바통으로 좀 버... 아. 뭐야. 아. 난 나 토라. 아. 킹탈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 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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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킹탈 열었어야 되는데. 나 또 아무 생각이 없이 하다가 이게. 야. 너. 내가. 너. 와가봐. 이거. 야. 너. 이거. 막아봐. 너. 이거. 뭘로 막을 건데. 이거. 인드로 꺾고. 어. 화살로 막고. 이렇게 막는데. 복 그냥 쐌게요. 킹타 다음에. 다음번 무덤은. 킹타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잠깐만. 아. 나. 킹타 14일 찍은 기념으로 돌리는. 첫 랭킹이. 이거 치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 나. 월벅이. 너 거기 쓰면 안 돼. 나 킹타 못 열잖아. 아. 잠깐만. 야. 월벅. 너 거기 쓰면 안 돼. 나 킹타 못 열어. 왜 거기 있니. 왜.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들어가야 돼. 손에 나왔죠? 손에 들어. 우와. 와. 아. 아. 데미씨 많이 들어갔네. 끝났다. 데미씨 많이 들어가네. 우와. 데미씨 많이 들어갔다. 우와. 데미씨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 안에 핑타 제대로 열려 제대로 한번 열어보자 핑타 한번 여기다 방어보단 써보니까 내가 신비념인데 한번 써볼까 나중에 있다가 나중에 시간나면 저 한번 써봐야겠다 아 잠깐만 야 이거 독 쓰고 여기다가 독을 쓰고 내가 빙결 꺼내면 어 쟤 뭐야 쟤 왜 아 각쿠킹 스키쓸려고 오호 뭐야 흥공원씨 반대로 뛴다고 여기서 자 이건 핑타 열게요 가자 핑타 열어줘 어 어 어 핑타 못 열어던데 쟤는 쫓어 낚시콘 쟤 뭐하니야 쟤는 끌고 쟤명아 니가 좀 가라 제발 아 거참다 핑타도 못 열고 아 도구 일단 계속 이렇게 쓸게요 일단 자 내가 무덤 한번 뛰자 내가 무덤 한번 뛰어 너 핑클 못 쓸거 아니야 야 너 핑클 저렇게 쓰고 이렇게 막고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만 막자 이거만 막으면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이거만 막으면 돼 이거만 막으면 내가 이겨 핑클 그치 오케이 됐어 끝났다 아 끝났다 야 너 막아봐 이거 너 뭘로 막혀 이거 너 막아봐 이거 이거 쓰고 꺼내서 절대 무덤 못 달리도록 그냥 다리 싸면 그냥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세배타이밍의 무덤이야 인마 이게 세배타이밍의 무덤이야 인마 어디서 이게 짝도 안 되는게 이게 이 짝도 안 되는게 뭐하냐 짝도 안 되는게 이게 진짜 어디서 이게 어? 야 어? 아이 진짜 짝도 안 되는게 진짜 내가 14일 찍은 기념인데 지금 내가 저한테 지면 안 되지 이 기도 내가 어? 이게 혼자잖아 아